안녕하세요, 설기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과정 바디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저는 원래 모태 마름이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 체질이 갑자기 바뀌면서 살이 엄청 잘 찌게 된 프로 다이어터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허약하고 말랐다 보니 잘 먹어야 한다는 말만 듣고 자라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흔한 레퍼토리지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 자신감이 없는 걸 과하게 털털하게 구는 방어기제로 포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때 생긴 툭툭 뺏는 언행을 고치느라 힘들었어서 잘한 행동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다이어트를 해보자 싶어서 별거 다 해봤습니다. 유명한 영상들도 많이 따라해봤고 집에 트레드밀 등 기구들도 많아서 많이 시도해봤죠.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기와는 다르게 비리비리해서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기절해버리고 운동하다가도 쓰러지고 그래서 회복해야 한다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다시 져있고 그렇게 몇 년 해보니까 제 몸 상태도 알겠고 방법을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잘 먹고 운동 효율적으로 하면서 빼긴 했습니다. 조금 감량했지만요. 제 여권 사진인데 이게 당시 최대치로 뺀 정도였습니다. 지인들이 고무줄 몸무게라고 할 정도로 뺐다 쪘다를 엄청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전부 무보정만 들고 왔는데 제가 정말 보기 싫어하는 사진이에요. 최고 기록 경신! 여기부터는 몸무게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173에 이때 75kg까지도 나갔어요. 그리고 이때가 아마 73.5. 저는 다리 부종이 심하고 몸의 중앙으로 올수록 지방이 많은 타입이에요. 손끝 발끝으로 갈수록 살이 없어지는 손목 발목 얇은 체형입니다. 림프 순환 장애와 체형 불균형 등 살 빼기엔 악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때까지 나름 홈트레이닝 등 많이 시도해서 근육돼지였어요. 뭐 하나 솔직하고 편한 게 없던 시절이에요. 단체 사진 찍으면 최대한 숨으면서 가리기 바빴고 제 셀카는 포토샵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데 웃긴 건 사진은 또 엄청 찍었었죠. 제 현실에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SNS에서 거짓된 사진으로 좋은 얘기 들으면 그거로 나와 충족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실제 지인이 그걸 목격했을 때 굉장히 창피해하고 근데 그럴수록 웨라 더 많이 기록하고 더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지금은 원래 성격대로 사진 한 장을 안 찍는데 앞에 전신 사진이랑 같은 날이에요. 여행 갔을 때인데 조금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 DSLR로 찍은 영상 가져와 봤습니다. 뒤에 또 한눈에 비교 가능하게 애프터 영상이랑 보여드릴게요. 짠! 중앙 지방형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지방이 이렇게 가운데에 똘똘 뭉쳐있었습니다. 맨 왼쪽은 5.5kg를 감량한 68kg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차차 빠지는 모습이에요. 과정이 잘 보이죠? 살이 빠질수록 바지를 입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식단 없이 운동만 하다가 식단 실천으로 감량이 시작됐어요. 식단의 방법을 알게 된? 이때 다이어트 동기부여 영상이 7kg 감량 어쩌구. 링크 걸게요. 그 후 제 기억이 맞다면 55.5kg으로 73.5에서 18kg 감량했을 때입니다. 제 인생 최저 몸무게예요. 하지만 키가 있다 보니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다이어트 성공에 취해 식단에 미쳐있다 보니 근육도 적어진 결과입니다. 건강보단 미용 몸무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확 뺀 거라서 얼굴에 탄력을 잃다 보니 더 아파 보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은 최대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빼세요. 아무튼 그 이후로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다닙니다. 디자인과를 나왔다 보니 앞선 금발에서 느끼셨겠지만 취향이 또 막 평범하진 않아요. 안 꾸밀 땐 너무 안 꾸미고 꾸밀 땐 너무 꾸미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원피스 처음으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키 컴플렉스도 줄어서 구도도 그냥 신고 싶으면 신었습니다. 슬프지만 키가 큰데 살지면 떡대라고 하더니 살 빼니까 모델 같다고 하더라고요. 살쪘을 때 굴욕적인 에피소드들은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보이는 감량 과정 하지만 제일 살쪘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게 참 트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성공에 취한 저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싶어서 다시 10kg가 찝니다. 66kg일 거예요. 그다지 요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제가 잘 먹고 안 움직인 거죠. 전에는 헬스장 붙박이었는데 매너리즘 탓인가 싶어 활동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를 알게 됐고요. 재밌는 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의 신체다 보니 체형 규정 쪽에 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지방을 감량해야 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방법도 이제는 알고 생활운동으로 커버가 돼서 체형 교정하며 림프 순환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미용이 아니고 제 건강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0kg 전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어트 느낌보다는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집에 필라테스에서 쓰는 홈트 기구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살 빼는 용도는 아니고 컴퓨터 작업하다가 승모근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림프 순환하는 식이에요. 그냥 몸이 아파서 그래서 최종 영상 비교를 해드릴게요. 코타키나발루 갔을 때고 이때 몸무게가 아주 정확하게 57.8입니다. 필라테스 열심히 다닐 때예요. 키가 있어서 잭시미스 스윔웨어 미디움에서 라지 사이즈 입은 건데도 아주 딱 맞았습니다. 이때도 뱃살은 있었어요. 지금 61kg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찌더라고요. 한눈에 보여드리는 전후 비교입니다. 비포바디는 영상으로 없더라고요. 저도 보기가 싫다보니 다 삭제해서 얼굴 위주입니다. 유튜브 안 했으면 이것마저 없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이어트 과정 페이스편에서 얼굴 변화 등도 자세하게 다룰게요. 얼굴형도 얼굴형인데 이목구비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인상도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 너는 매년 인상이 달라진다고 했을 정도예요. 이번에 올린 브이로그 영상 일부분 떼운 건데 링크 걸게요. 그리고 실내에서 찍은 거로 비교해드리자면 아까 여행 갔을 때 비포란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동남아 햇빛 어쩌구 자외선 케어 방법 영상입니다. 어떤가요? 미용 몸무게에 빠져서 허덕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병원 갈 때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칭찬받을 정도로 그냥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찌진 않아요. 제 몸도 편안해지고요. 살 빼면 몸이 가벼워지면서 활동적이게 되고 좀 더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살도 잘 빠지고요. 부기나 피부, 생활 패턴 등 안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기력만큼 비만의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최고 몸무게 시절이 그런 시기니까 밝고 긍정적인 마음 가꾸면서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그럼 안녕. 더 도움되는 영상 들고 올게요. 동기부여가 됐다면 댓글 한 줄씩 써주세요. 그냥 댓글 받으면 제가 좋아서 그래요. 진짜 안녕.